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71회가 되겠죠. 위험물기능장 필기, 기출문제, 보건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2월 26일 날 시행했던 문제가 되겠다. 문제를 보면 다음 문제 중에서 산알칼리수화기의 화학반응식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산알칼리수화기로서 화학반응식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산성을 띄고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그 다음 알칼리성을 띄고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산성을 띄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수화기에서 H2SO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칼리라고 하면 NaHCO3가 된다. 그죠? NaHCO3가 된다. 이렇게 화학반응식을 일으키니까 NaHCO3, NaHSO4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 CO2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이 CO2가 가압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가압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압원이라고 하면 수화기 내부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소화약재를 밀어낼 수 있는 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CO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NaHCO3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성질을 나타내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H2SO4 이것이 우리가 산성의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NaHCO3하고 황산 알루미늄 이것은 우리가 화학포 소화약재의 화학반응식입니다. 화학포. 이 화학포라고 하면 우리가 포소화기에서 화학포하고 기계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 화학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학식은 여러분께서 모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3분하고 4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 그렇죠? 분말 소화약재가 되는 것이다. 분말 소화약재가 되는 것이다. 이 분말 소화약재는 NaHCO3 이것은 우리가 제1종 분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KHCO3라고 하면 제2종 분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1종 분말하고 제2종 분말에서 10분의 반항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2번. 그림과 같은 위험을 뗀 거에 내 용적은 얼마 세조금에다가 되겠는가? 내 용적을 우리가 V라고 이야기할 때 V꼴은 파이 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L 더하기 3분의 3분의 L1 더하기 L2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 3.14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R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3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자 이 9m가 우리가 L이 되는 것이고 1.5m 이것이 우리가 L1이 되는 것이고 1.5m 이것이 우리가 L2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곱하기 L이라고 하면 우리가 9m가 되는 것이다. 더하기 3분의 L1은 1.5m 더하기 1.5m L2가 1.5m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282.6 단위는 세조금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120g의 산소하고 8g의 수소를 혼합하여 반응시켰을 때 몇 g의 물이 되겠는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산소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니까 H2O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수소가 2개 오른쪽에 2개 중간에 산소가 2개 오른쪽에 1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분의 2로 이렇게 바꿔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2H2에다가 더하기 O2에다가 그 다음에 반응 후에 2H2O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소가 4g일 때 산소는 32g 그러면 물이 얼마가 나오겠는가? 그죠? 36g이라고 하는 물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가 4g일 때 그죠? 산소는 우리가 32g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생성되는 물은 36g이 나오겠죠. 그죠? 36g의 물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소가 8g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8g하고 산소 120g 중에서 몇 g만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 4대 32대 8대 X 이렇게 하게 되면 이 X값이 이것을 우리가 Xg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64g이 나오겠지. 64g. 그죠? 64g하고 반응을 해서 그죠? 반응을 해서 8하고 4하고 더하니까 72g이 나옵니다. 72g. 그렇죠? 72g의 물을 생성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산소 120g 중에서 64g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 120에서 그죠? 120에서 64를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게 되면 이것이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4, 5, 56g이라고 하는 산소는 용기 속의 기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72g 이것이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는 이 반응식은 우리가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 인화성 위험 물질 600리터를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저장하려고 할 때 필요한 탱크, 최소 탱크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간이 저장 탱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간이 저장 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간이 저장 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 물에 인화성 물질의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600리터가 됩니다. 그렇죠? 600리터. 그렇죠.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상에서 600리터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이 저장 탱크 사용하는 개수는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4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저장 탱크가 되기 때문에 청구가 된다고 해서 나 자신의 정리가 된다고 하면 4번으로 정리가 된다는 게 이건 5번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게 아멘